Give and Take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아주 커다란 당근을 키웠습니다 그는 왕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재배한 것 중 최고이며 앞으로도 이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님에게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추수한 이 당근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은 이 농부의 진심에 감동하였어요 그래서 돌아가려는 그 농부에게 잠깐만 그대는 이 땅의 좋은 청지기임에 틀림이 없어 나는 그대의 땅 옆에 한 구역의 땅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대에게 그 땅을 값없이 선물로 주고 싶소이다 그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하시오 이렇게 선물로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왕의 제안에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왕의 궁정에 있는 한 귀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당근 하나로 땅을 얻었다고? 그렇단 말이지 다음날 귀족은 왕 앞에 잘생긴 검정색 말을 가져가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말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 최고의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고맙소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받았고 그대로 그 귀족을 돌려보냅니다 이에 당황하여 우물주물하고 있는 그 귀족에게 왕이 한마디 합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주었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오늘 사실은 이사야 말씀보다 원래 주보에 적혀있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한 기업의 대표가 나옵니다 땅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 고용되는 직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인력을 고용하는 계약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조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른 아침부터 몇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임금 계약을 합니다 하루에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고용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점심때쯤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일당 잘 쳐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도 두 번, 세 번, 두 번이나 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채용하죠 그리고 나서 일과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에게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게임을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게임을 친구들과 할 때 편을 짤, 두 편을 짤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방식이냐면 그 친구들 무리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실력이 좋은 두 친구를 두 편으로 나누죠 그 두 사람이 양 팀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위부로 합니다 둘이 그래서 이긴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씩 데려가는 이해가 가시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가위가위부를 이긴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꼭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들하고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미 뭉쳐 있어요 이미 뭉쳐 있고 그 대표한테 이제 압력을 행사합니다 야 누구 뽑아 야 누구 뽑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선수 선발에까지 이제 관여를 하죠 그런데 이 방식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항상 끝까지 남아있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런 아이는 항상 어떤 게임을 해도 항상 마지막에 남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편에 이렇게 속하게 되면 그 같은 편이 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이제 우리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시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는 시기죠 뭐든지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이제 막둥이 셋째 딸 다은이가 교회에 오면서 항상 자기가 해야 되는 루팅이 있어요 차 문을 자기가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고 내리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되고 차 문을 혹시 내가 안 닫게 되면 다시 열었다 닫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 행동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제가 특히 셋째에 대해서 너무 제가 생각해도 지금 내가 너무 다은이한테 호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한 모습을 제가 보이고 있는데 그 어떤 부모도 사실 다섯 살짜리 아이한테 네가야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네가 한다 그래 라고 무시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할 때 뭐가 도와주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절대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온 사방팔방 난장판을 만들고 집안 전체를 주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요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부모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겠지만 아이의 마음을 아는 부모는 이 행동이 크게 위험하지만 않다면 오히려 그런 아이의 행동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이가 요리를 도와줌으로써 내 일이 줄어듭니까? 오히려 두 배, 세 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혼내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아이의 목적이 요리 자체가 아니라 부모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자체 요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일반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경제관념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우리의 통상적인 경제관념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일단 상황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일이 다 끝난 후에 임금 지불이 이제 시작됩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품삭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마칠 때쯤 들어온 그 사람도 제일 처음 계약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같은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 이 사장님 참 인심이 좋네 계약은 한 대나리온 나랑 한 대나리온 계약했는데 아마 나한테는 더 주겠네 이 사장님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의 기대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처음 약속한 한 대나리온만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요? 분노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하루 종일 고생했더니 겨우 한 시간도 아니라는 사람하고 같은 일당을 나한테 주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동부가 와서 고발하겠다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 사람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 사람은 말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 상황과 비슷한 또 하나의 예화가 생각이 나죠 무슨 예화냐면 누가 보금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화가 납니까? 탕자의 형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 속 썩인 적도 없고 사고도 안 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으신 적도 없으시더니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온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형이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자기 동생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생, 이 녀석에게, 이 놈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불공정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형의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율법에도 이 비슷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 희년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50년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주신 대로 초기화시켜주는 제도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50년 동안 서로 이렇게 사고팔고 하면서 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년 후에는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조금 재정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 혹은 모든 땅을 다 잃어버리고 다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이렇게 헤매는 신세가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던 사람들도 50년 후에는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나 노예에 대한 매매 자체가 이 희년이라는 기간을 중심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 책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내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이 희년의 개념을 보금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죄의 노예였던 자들 죄의 노예였던 자들 우리의 안식처를 빼앗긴 자들이 해방되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희년을 우리는 대입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뼈빠지게 일해서 땅도 사고 노예도 부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50년이 되니까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재조정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재산 잃고 노예가 된 자들의 신분이 다시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게 느껴질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누군가 이 희년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당선이 될까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희년 제도가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시행되었다는 성경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예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예화와 탕자의 예화 이 두 가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0장의 이 천국의 비유는 19장에서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 대답을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국 비유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의 대상은 우리가 쉽게 유추하실 수 있듯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각 이야기에서 특히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주로 중심이 되죠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과 갔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잘 보시면요 이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이 형으로 끝나요 형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형은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나중혼자, 탕자가 주인공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풀어 주실까? 왜 이런 식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작은 우리의 기득권적 관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비록 석의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그저 세상의 어떤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한 말씀이라면 정말 어떤 무엇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어떤 권위를 가진 것도 없고 재산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편성을 가지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는 어떤 사회계층을 향한 비판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먼저 온 자 탕자의 형 또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공로 처음 온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먼저 와서 더 일했다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탕자의 형은 내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 모든 의의를 다 지켰다는 공로를 주장합니다 또 희년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는데요 이 안식년이 시행되었다는 증거조차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드린 시간과 에너지가 클수록 자신의 성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전적으로 돌려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힘을 드린 만큼 받는 것 내가 힘을 드린 만큼 받는 것을 영어로 give and take 이것에 매우 익숙하고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노력으로 비롯된 것은 오롯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일어나는 부작용이 뭐냐면요 불평등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승자와 패자는 그의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내가 생각한 만큼의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이 큰 부를 얻게 되면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껴요 그걸 전문용어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소위 수저론 수저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들어보셨죠 그 뭐냐면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비유죠 비유 그리고 요새는 그 위에 다이아수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서로를 기준을 삼아서 그보다 못한 나의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채웁니다 요새 유행하는 신조어가 또 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말들도 결국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는 용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제로 가졌든 못 가졌든 이런 원칙 내가 한 만큼 내 것이고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루저, 패자 또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스스로 다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순전히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요약하면 내 노력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직 나에 의해서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득권적 사고방식입니다 충격적이신가요? 어떤 면에서 이 기득권이라는 의식은 꼭 내가 뭔가 소유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 대한 개념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좋았던 과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득권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평등과 공정을 외쳐도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누구도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엇인가 내가 소유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마음껏 행사할 준비가 누구나 마음껏 누구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회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 한계이고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는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싶은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내가 루저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중 나온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스카웃이 돼서 인력시장에서 팔려나갔습니다 나만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서성거리다가 선택해 준 그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일당을 받았어요 어떨까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다 널렸어요 자기 탕자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냐면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도 나는 버리겠습니다 내가 해결할게요 그냥 내가 품꾼으로 일해서 아버지한테 진 빚 내가 갚을게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요 정말 반스만 입고 쫓겨나도 시원찮을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 탕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팀으로 나뉘어져서 선택되는데 혼자 남은 아이 그 아이에게 기꺼이 손 내밀어서 우리 편에서 함께 뛰지 않겠니? 라고 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천국이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주인의 과분한 대우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것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범하냐면요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을 몰라서예요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오직 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누가 더 절망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들인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공적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절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잠시 띄워드려주실 수 있나요?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다음 이분은 누구시죠? 누구세요? 잘 모르시죠? 다음 이분은 세 분 다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추정되는 이미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30대 초반이셨죠 그런데 50대 언저리로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밀어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방금 보신 중에 하나 매우 익숙한 한 그림에 금발의 미남형 얼굴이 아닐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 학벌도 변변치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도 이게 도저히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실상 예수님 자신이 이 실제 사회의 밑바닥 하층민 계급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가운데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고방식에 참 우리가 단순히 감사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왜 가까이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꼭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냐면 왜 정치인들이 성교철되면 시장 가서 국밥 먹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뭔가 소외계층을 위한 상징적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통렬히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께 나오는 자 나의 삶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돌아온 그 마음 자체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감사함 밖에 남지 않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탕자의 형이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동생이 자기 지분을 띄어갔죠 남은 게 누구 겁니까? 형 거예요 남은 건 다 형 거예요 형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자기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남은 재산 내 거 송아지 한 마리도 아까워 동생 주기 이런 마음이 바로 이 형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형이 만약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을 때 동생에게 달려가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서 구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아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탕자의 형이 아니고요 진정한 형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탕자의 형과 달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못난 동생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참 형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여기에서조차 네 주님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약소하시면 드릴 테니까 라는 대가성 뇌물 감사가 되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기브앤테이크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밥 샀으니까 네가 내일 밥 사 아니면 최소한 커피라도 사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브앤테이크라는 사회정의입니다 우리가 사회원리라고 생각하며 자주 회자되는 용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오늘 정해보았는데요 물론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영어로 무엇이냐면요 Thanksgiving Day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또 우리의 하나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감사와 안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일마다 안식일을 두셨고요 7년마다 안식년을 두셨고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두신 것은 그저 무의미하게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감사의 날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다시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저 베푸신 은혜에 우리에게 그저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일생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로 넘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볼 뿐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진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진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진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진음에 대해 너의 작은 진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진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진음에 대해